자 안녕하십니까 돌아온 부모형입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게임은 더킹오파이트 96 시글보드 최고 난이도 이걸 누구를 해야되지? 기술 없는데 딱히 합류한 크기 미친 것 같다 와 자리 종교에 뭔가 홀린거구나 지금 콜린거 같애 미치니까 아.. 진짜 미치.. 미치는 인간 같애 미친 인간 뭔가 사이비 용겨 홀린거 같애 괜찮아 괜찮아 없으면 없는데로 하면 돼요 없으면 없는데로 하면 없으면 없는데로 하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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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락 오우 씨 와우 잡기 왜 이렇게 힘드냐 나 잡았잖아 씨 도둑, 도둑이 아니야? 오케이 야 이기 빡세네 이기 빡세 중독일이니 뭐세요? 아 이거 스턴이 안되네 뭐 기름 먹을려고 그래 호출이 열림린 조용함 하던지 먹으세요 아시 오케이 난 천방했어 카빌리? 기술 별거 없네요. 별거 없어요. 아 맞다 예상된... Dark Knight 길다. 강동지사 ADT님 오세요? 이가와의 다리님 뭐하세요? 다 모았었어 기술은 대공기가 의미가 없네 어 이겼다 이겼다 대공기가 의미가 없어 풍산신이 뭐하세요? 세 팀 아 체번개네 ㅅ됐다 체번개박스 체번개 자, 롬어! 자, 롬어! 굳이기 모크라지마 어 좋아좋아좋아 김개떡류 먹으세요? 그런거 아닌데님 먹으세요 어 좋아좋아 레오나 콤보는 없지만 응용을 하면 쓸만하네 응용을 해야돼 오 왜이렇게 많이 딸냐 와 왜이렇게 많이 달라 오 다행이다 아 배고프다 아 기모호 자격도 없어 이 자식아 기모호 자격도 없어 이 자식아 와 존나 빠꼬만해 와 진짜 이 자식 이러니까 니가 한 번하고 잘리는거야 이 자식아 이 집을 돈도 없는 녀석이 잘릴만하네 얻어걸리는 대공기 어휴 와 지겼따 어우 무서워 와 얘 잡는데 왜 이렇게 힘든게 잡아야되지 개 힘든게 잡았네 너 뭘 잘했다가 두고있냐 KO 당한 척 하기는 살아있는 것도 아니야 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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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님 뭐 오세요? 오 쑤 나비님 뭐 오세요?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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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